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과 관련해 춘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이통장연합회 등 6개 단체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페이지 토양오염대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부지 오염에 관한 전수조사와 부실정화 책임인정, 정화작업 재실시,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재조사와 오염정화가 완료된 부지에 대한 검증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